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산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첫 서브. 안태영. 양생현의 서브. 아 이번에 번호. 김지원의 서브. 서브 득점. 지환의 서브는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야 서브 득점. 3 대 3. 안준영의 서브. 김지원 강탈. 3 대 4. 자 그럼 점. 안태영의 서브. 안태영. 아 이번엔. 6 대 4.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인철의 복직죠. 그리고. 양생현. 안전 cinematic. ALL IT. 아악 . 나갔군요. 아. 양생현의 톱 스편. 상당히 빨랐군요. 또 돌아섭니다. 삼내피 algo 다큰いきます. 게임나 네티에 넘기지 못 네티 맞고 나가는 네티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티 아 3대4 까 아 연수업가 4대5 넷 넷 떴거든요 더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안산시청해보시죠 그리고 서버 득점 한점차가 됐습니다 아 어려웠어 살아있고요 또 한번 주거니 맞거니 야 여기서 김지환의 서버 아 맞받아줬습니다 이번 게임을 잡아야만 승부를 연장할 수 있는데요 아 그럼 안왔던 인천시설공단의 오늘 경기 사수 угäch 아 아 아 아 리시부 아 리시부 좋아 아 나갔어 경기가 없습니다 강타! 다시! 연결이 됩니다! 또 한 번! 시원한 랠리로 3번째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대1 걸렸어요. 레트 맞고 식죠. 레트 서브입니다. 손재를 먼저 잡고 레트 뛰어 죽고 말았어요. 아아! 아아! 1점 차까지 쫓아왔습니다. 아아! 그러나 앞서 있는 인천시설공단 그리고 서브는 있는 안산시청 아이심할 수 없는 인천입니다. 아아! 공격을 담당하고 있고요. 짧게 아아! 그렇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잘해주길 바랄텐데 9대5 아아! 나갔어요. 2점 차. 상황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가고 맙니다. 김지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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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